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아이돌 섬유! 유튜브에서 막 아시고 디지글 찍고 그랬는데 저 많이 봤어 보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매점에 왔다 오우 내가 매점에 왔다 왜? 진짜 아이돌이 랬다 역시 역시 매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죠 너무 기대돼 신녀면 좀 먹어요 대박 인기가요 매점에 몇 물이 온 줄 알아요? 귀여워 천장에 붙어있는 곰돌이 푸 곰돌이 푸 앞으로 인기가요 매점에 오시면 다들 곰돌이 푸가 있냐라고 보여주세요 제가 이 선 마테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달에 음식 가벼운을 히델히 푸가해야 합니다 아 벌써 재미없다 이거 재미로 하는 게 많아요 무대를 하고 왔어요 그건 재미있을 줄 알아요? 아니요 재미없어요 어 하품한다 하품한다 존근이 형이 하품한다 저는 재미없는 사람들이랑 얘기 안하고 제가 안심해요 그런 점에서 나와요 좋아하세요 심지어 소리가 너무 정쾌했어 맞죠? 세팅인사가 저는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 생활을 잘 сторон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영상은요 바로 dining, 세계에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 들어, 편의점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 회복하고 있는 점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 cane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,무일이